안녕하세요. 정말 꽃향기가 가득한 봄날입니다. 쇼스티 전환합니다. 네, 쇼스티 이미정입니다. 와, 정말 바깥에 오늘 제가 출근하면서 걸어봤어요. 걷는데 코끝으로 정말 그 향글런 꽃향기에 너무 기분이 좋았는데요. 스튜디오 저희 사실은 이렇게 꽝 박혀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그 기분을 고스란히 담아올 수 있는 코끝의 꽃향기를 고스란히 담아올 수 있는 제품 샤프란과 함께 오늘 여러분과 1시간 즐거운 쇼핑댁에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이 샤프란 제품 할 때마다 향이 너무 좋아서 봄을 가득 채운 것 같아요, 진짜. 그렇죠. 이 계절하고 어쩜 이렇게 잘 봤는지 색상도 일단 보면요. 와, 핑크핑크. 핑크핑크. 핑크. 핑크 싫어하실 여성분이 있을까요? 네, 거의 다 좋아하시죠. 저는 여성들만 선호하는 색이라는 생각은 요즘에 버렸어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저도 약간 핑크색, 그러니까 연한 핑크색 있잖아요. 그런 핑크색 셔츠가 잘 어울린 남자가 되게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이게 여성들만의 좋은 우린 색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러블리한 색상인데요. 그 색상하고 정말 딱 맞게 오늘 샤프란 너무나 사랑스러운 향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렇죠. 저희 향 같은 경우에는 핑크 센세이션을 샤프란에서 정말 이를 했던 제품이고요. 국내에 이를 했던 제품이고요. 이 향 자체가 정말 오묘하면서 한 가지 향이 아니에요. 정말 여러 가지 향이 나면서 익숙해요. 그래서 호불호가 거의 없네. 맞아요. 거의 호고고죠. 그렇죠? 호고고. 이런 제품인데요. 웃겼다, 웃겼다. 그런 제품이 오늘 샤프란이 아닌가 싶습니다. 거기다가 저희가 어깨뽕 조금 올릴만한 그런 수치가 있죠. 판매 1위예요. 1위. 정말 향기 전쟁이에요 요즘 모든 생활용품 향기 전쟁이라는 말이 정말 무색할 정도로 샴푸면 샴푸 화장품이면 화장품 향수면 향수 그리고 가전업체 가전업체에서도 옷에다가 향을 입힌다는 트롬 스타일러라는 새로운 가전 제품이 생길 정도로 요즘 향기에 대한 관심도가 높습니다 이사하거나 친구 선물 이런걸로 디퓨저, 석고방향제 정말 선물 많이 하거든요 그 이유가 이제는 사람들이 이 제품이 좋은걸 따라서 향까지도 챙긴다는거에요 향을 챙기시려면 샴푸를 선택해보시구요 특히 섬유유연제잖아 섬유유연제의 역할을 톡톡히 합니다 섬유에 부드럽게 하는 섬유를 유연하게 하기 때문에 내가 아끼는 옷이 있다면 사용해보세요 정말 오래 입도록 도와줍니다 샴푸라니 섬유유연제 안쓰는 과정이 없을거에요 저같은 경우도 종류별로 종류별로 두고 쓰는데요 특히나 샴푸랑 같은 경우는 저는 겉옷에 겉옷에 굉장히 많이 사용해요 겉옷하고 심구류 좋죠 자면서 이렇게 입을 털썩털썩 할 때마다 들썩들썩 할 때마다 향이 딱 나잖아요 너무 좋아요 향기 테라피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섬유유연제는 많습니다 종류 많은데 왜 굳이 우리 샤프란을 선택해야만 하느냐 그것도 묻고 새서 판매 1위라는 점 그만큼 많은 분들이 깐깐한 소비자분들이 선택을 하신 제품이라는거죠 그래서 무슨 맘카페 여러분들 가시면 섬유유연제나 생활용품 등등 여러가지를 다 공유하면서 정보를 공유하면서 구매하시는데 이 제품은 정말 평이 좋구요 특히 저희가 이렇게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가 가격적으로 우리 너무 좋잖아요 오늘 두성은 가격 뭐 하나 빠지지가 않습니다 오늘 샤프란이어야 하는 이유 판매 1위 그리고 믿고 쓰실 수 있는 LG 생활건강 생활건강 제품이라는거 그리고 오늘 구성 보시면 굉장히 넉넉해요 본품 1000ml 4개가 갑니다 4개나 가요 사실 4개가 갑니다가 아니고 4개나 갑니다 그렇죠 거기다가 지금 리필이 5개 5개 합이 진짜 본품 4개 리필 10개 그래서 합이 열하고도 4개 네 근데 가격이요 깜짝 놀랐어요 저는 지금 개당 하나꼴에 1리터꼴에 2700 1900원꼴 아 1900원이네요 맞네요 14개니까 한국꼴에 1900원꼴이에요 그래서 지금 다 구매하시면 방송중에 구매하시면 27200원에 다 가져가시네요 무료배송 그러니까요 네 무료배송 저같은 경우는 쇼핑할 때 소셜커머스에서요 무료배송 받고 싶어서요 막 필요없는데도 막 고맙습니다.